자 옥수수를 수확해서 지금 옥수수를 튀겨 먹기 위해서 지금 털고 있습니다. 옥수수를 두 손으로 자꾸 이렇게 털고 있는데 힘이 많이 드네요. 옥수수를 터는 좋은 방법은 어떨까요? 아주 이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 있어요.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문지르면 그래도 옥수수 떨어지니까 이렇게 옥수수를 까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을 법도 하네요. 이게 흑 찰옥수수 인데요. 이게 튀겨먹으면 맛이 좋고 영양주도 좋으니까 이렇게 털어서 튀겨먹을까 합니다. 장갑 끼고 옥수수를 비틀어 가지고 옥수수 털기를 완성을 했습니다. 자 이정도 털었는데 한번 정도 뻥튀기 해 먹을 수 있는 양은 된 것 같아요. 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그래도 조금 힘들었지만 또 손쉬운 방법이네요. 비틀어 비틀어서 털기 해 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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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틀어 비틀어서 털기 해 볼게요.